안녕하세요. 국립공학원 정학단 예술감독 이영희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잦은 외침과 각종 병마와 자연의 재해에도 슬기롭게 극복한 역사가 있습니다. 천년의 숨결이 담겨있는 우리 음악에도 우리 선조들의 강인한 정신이 담겨있는 음악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천년 만세는 수명이 천년 만년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천년 만년 건강한 수명을 이어가시길 기원하면서 저도 함께 힘을 모아 응원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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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ist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